흑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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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1분 2분 그게 딱 좋다 이 점업이 딱 좋다 아아 와 c가 그쵸 근데 와아 아 왜그래요 왜그래 그냥 님 집중 안되시면 이어폰 끼고 해봐요 일단 고고고고고고고 아 맞아요 아 근데 저희 동네는 금요일에 끝났던데 저희 동네는 금요일에 끝났던데 저번주 금요일에 아 저번주에 네네 아이고 모르겠다 뭐 일단 화물에서 절대 떨어지지마 선생님들 그러니까 힐케어 좀 잘해주세요 제발 나 좀 안줄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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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캔 힐러 좀 지켜줘 제발 나 좀 지켜주시오 어 정클해 정클해 죽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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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죽지마 파라님 파라님 거기 힐 못줘 파라 거기 힐 못줘 일단 메리시 먼저 메리시 먼저 아 뒤에 리퍼 아 뒤에 리퍼 리퍼 개피 아야 나 나 미니턴 조심 나이스 나이스 저 가요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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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어 어 나이스 솔더 파라님 파라님 거기 힐 못줘 힐 밴 리퍼 힐 밴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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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무것도 안될건데 아이고 아이고 안돼 안돼 잘했어 잘했어 그냥 완망합시다 한 분 메이를 한 분 메이하고 수비조합 가야될거같아 아니면 바리사 되나요 바티온하고 오리사 제가 할 줄 알기는 알아요 제가 안할게요 오케이 아 근데 요즘 메이 실력 너무 죽어가지고 아 메이? 메이 나왔어 그러면은 제가 그럼 제가 그냥 딥할게요 탱크할게요 메이도 탱이니까 뭐 왜이렇게 없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님 한 번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 님들아 그리고 저 지금 트위치 방송중인데 이 판 끝나고 한 번씩 놀러와주세요 메인님 자를 막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2분 동안 아 왜 시비를 걸어 이 시비충새끼야 트위치 와 어쩜 저렇게 재미없는 드립을 칠 수가 있지 어휴 롤충새끼 어휴 롤충새끼 어휴 롤충새끼 어휴 롤충새끼 어휴 롤충새끼 그런데 쪼개냐 어휴 어휴 롤충 어휴 냄새난다 분식집새끼 아 파리시 아 파리시 시바 일단 메르신 일단 루시오 자르면은 메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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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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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저 맥크리 먼저 맥크리 먼저 나이스 나이스 정독기 충전중이야 정독기 충전중이야 정독기 충전중이야 정끄래? 또 괜찮긴 한데 정독기 충전중이야 아 마침 솔저님 지켜드릴게 나이스 딥알몸 송환알몸 나이스 아이웨 나이스 아이앨 아이앨 아이웨 아이웨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싹 내가 뒤졌어 멕칼! 맥쿠리 개핀데 아이고야 망했다 망했다 힐없다 아니에요 버티면 돼 로봇 꺼냈어 솔져 생체장 깔고 하면 돼요 오케이 막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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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호 잘하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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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라인 다 때려높혀 다 때려높혀 다 다 똑같애 다 똑같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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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오게 못오게 VAN 아 님들아 통 큰 열차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거 올려야겠다 이거 와 이거 이거 진짜 올려야겠다 이거 꼭 올릴게요 한번씩 봐주세요 와아 와 메이 캐리다 메이 개캐리다 이거 그리고 트위치 방송도 한 번씩 놀러와주세요 와 이거 씨 트위치는 알림이 왜 안오냐고요? 글쎄요